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러시아 방문의 주된 목적은 군사협력으로, 특히 북한의 공군과 해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만져보고 태평양함대 대잠호위함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앞서 북러 정상회담 직후엔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해 전투기를 직접 타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 기간 중엔 공군과 해군 관련 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약한 공군력과 해군역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폭격기를 보여준 것도 그렇고, 러시아 해군 관련된 내용들은 전략적인 차원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훈련은 할 수 있죠. 또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하게는 될 거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러관계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앞서 외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제재를 위반해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늘 극동연방대학교를 방문해 러시아에서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러 기간 중 경호 등을 고려해 전용열차에서 숙박한 걸로 전해진 가운데 오늘 오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